아... 제발요. 제발. 제발 쉬운 맵 제발. 어 좋아. 일단 유의 좀 하면은 쉬울 가능성이 높아. 어 잠깐만요? 왜 이래 이거? 아... 하늘에서 돌땅이가 떨어질 줄이야. 제발. 아 어 너. 오케이 알았으. 알았으 알았으. 그냥 바로 갑니다. 바로. 여기가 근데 아니라는 건 정말.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. 아아. 대단해. 아주 그냥. 아주 그냥. 큰일인데? 큰일 나버렸어. 아 왜? 아 맞다. 왜? 내가 그렇게 오른쪽으로 멀리갔어? 하... 아 왜 안 밟히는 거 왜? 큰일 났네 진짜? 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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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꼬지는 대로 가서 그렇게 해도 되긴 해요. 아니 저는 돌 밟고 가려고 했거든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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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야 쩍이로 어떻게 들어가. 말이야. 안 되잖아. 여기 히든 블럭 있지. 아니 쩍이로 어떻게 들어가. 아이арищ... 말이 안되는데? 각이 절대 안나와 나오나? 아 나 못갈거 같은데 저거? 되나? 되긴 해 저거? 좀 안될거 같은데요? 잠깐만 이거 히든 블럭 있을거야 분명해 이 발판 하나 너무 의심스럽잖아 제발 제발요 아 나 아아 나 들어가기 싫었는데 아아 들어갈려고 했던게 아니라 앉아서 피하려고 했거든요? 아아 망했네 아 뭐 없는데? 큰일났어 어떡하지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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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얘 얘 내가 왔을 때 점프하는게 아니라 왔다갔다 하고있네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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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여기까지인가 봐요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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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유령을 또 골라가는건 불가능해 아.. 아.. 아 저 발판 하나 왜 있냐 저거 저거 괜히는.. 괜히 있지 않을텐데.. 아.. 어떡하지 이거.. 망했어 걸려도 이딴 매력 걸리라네 빨리.. 있다고 말해줘 빨리 왜 없냐 진짜? 어어.. 있어야 되는데.. 도를 못 밟아요 내가 아까 보여드리지 않았나? 갈 수가 없어요 돌 밟고 잘하면 되긴 하겠다.. 잘하면.. 여기서 돌을 깨우면 가능해 아.. 근데 안될거 같죠? 아.. 저 유령을 뚫고 가는건 좀 오바인거 같구요 아.. 안될거 같.. 그냥 여기서 가면 돼.. 가나? 어.. 가면 갈거 같네.. 잠깐만.. 아아.. 어 왔어.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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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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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어떡하지 이거.. 파이어볼 때문에 망했네 아.. 어.. 아.. 아.. 어.. 어.. 왜이렇게 멀리가.. 어.. 이멤마 다시 해서 깰게요 생각해보니까 피를 먼저 밟아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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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